몇 개 할 수 있어요? 이제 7곡 남았어요 10곡? 나 지금 가 남은 거 맞아 그게 뭐냐면 네가 부른 게 뭐냐? 서신이야? 응 우린 그 마무리가 고장 이별뿐인건데 우린 참 어려웠어 잘 지낸다고 전해 들었어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내게 전하더라 잘했어 넌 못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에 좋은 이 사랑에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으니 그 사랑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져 억울한가봐 억울한가봐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무너진건가 나만 무너진건가 고자 사랑 한번 따위 나만 유난 떠는 건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복잡해 분명 행복 바랬어 이렇게 빨리 보고 싶을 줄 좋은 이 사랑에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으니 그 사랑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너도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져 혹시 잠시라도 내가 떠오르면 걘 잘 지내 물어봐줘 잘 지내라고 말할걸 모두 다 내가 잘 사는 줄 다 하니까 그 활량한 자존심 때문에 너무 잘 사는 척은 좋아 정말 좋으니 딱 있기 좋은 추억 정도니 난 다 알맞게 사랑하지 못한 뒷걸이 있는 너의 예전 남자친구의 뻔 스쳤던 아아 아아 진짜 예쁘다 그럴 사랑 아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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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다 안 돼요 괜찮을까 우리 아우 , 도땐내 아 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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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Quite 우리 또 오랜만에 학진이의 연유됨이 좀 듣겠구나 아 자꾸 그러지 마요 나 부담돼